계속 초월하고 계세요? 아 게이님 그거 팀스피크 아직 안 까셨다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셀카 상황이라고 아 카톡해 채팅 100km로 갈게요 아씨 내가 못 붙었는데 아 갑자기 방송이 터져가지고 아 뭔가 했네 아 조금만 빨리 갔으면 가로등이 없어 다 붙으신건가? 아직요? 타고있어요 타고있어요 지금 두번째 시케인 지나갔어야죠 두번째 시케인 지나고 코너 왔구요 100km만 100km로만 갈게요 계속 공소 줄여서 40km로 달려야겠다 뒤에 붙었어요 어 트러블링 덜 붙었잖아요 덜 붙으시겠는데? 어차피 이 정도면 따라가니까 그러다가 그 거리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한 바퀴 더 놀아야죠 세 가속도 80km까지 올릴게요 넥폰도 기본 세 바퀸데 우리는 한 바퀴입니다 어서오세요 한 바퀴에 추가 필요하다고 한 바퀴 더 아 나 코스아웃 해가지고 씨 6등에서 바닥쳤네 중위권은 퀄은 의미가 없어 아아 아 트러블링 왜 까요 아니 갑자기 속도가 줄으셔서 앞차 당연히 조절해야죠 앞차가 천천히 가는데 아 왜는 없으시네 아니 아니 갑자기 아 왜는 없으시네 아 그렇게 안맞은데 역시 인성이 아 역시 몰아갈게 꼴찌 쌈 한번 할거같은데 꼴찌라도 매너라도 있으면 되는데 이건 100km를 올릴게요 아아아아 아아 밀지 아 사고요 사고요 속도 줄입니다 아 이거 한 바퀴 더 해야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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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지금 바로 붙었어요 금큐 그냥 가도 될거같아요 예 예 붙었어요 예 그러면 2번 랩에 들어갑니다 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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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세카 들어가면 노란히 피스틱으로 하시면 돼요 예 아 어렵다 트러블링 진짜 박으면 안돼요 아유 조심해요 브레이크 그만 밟아앨로 아니 앞차가 브레이크 밟으니까 밟아야지 아 아니 브레이크 등이 너무 바빠 아 운전 안해봤나 아유 뭐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씨 아잇 낚였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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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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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초코넛 사고 났어요 누구지 액션님 액션님 아이고 액션님 사고 났네 복귀했어요 아 10등이네 아 수동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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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시키는 사고요 몇대 사고 났어요 곡순위만 나가 떨어졌어요 복귀했어요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세카가 똥 안해요 기준이 사고가 났는데 후미차가 차차 사고 났을 경우 아 아 이거 아스카리 100% 사고인데 이거는 이러면 아스카리 사고 났는데 제발 제발 한번만 더 아 어 트러블 기차 아 쫄깃쫄깃 도란이 압도적으로 1위 끝 2위부터 쭉 기차 누리네요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11위 와 탈꼬치 탈꼬치성 치열한데 아주 아 이거 스로틀 풀 스로틀 안 밟혀 씨 가속도야 가속도가 아 또 엔진블로우 아 또 엔진블로우 트러블 메이커님 엔진블로우 트러블 메이커님 엔진블로우 지금 도란님하고 2위 아라타님하고 코너 하나 정도 차이나구요 그 뒤로 캡틴 스로우 와 액션입 쩔어 와 이거를 야 여기를 파네 박을 뻔했다 진짜 저 앞에 사고 안 나요 사고 날김이 안 보이는데요 방역이 엔진블로우 한 번 떠줘야 되는데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요 갑작스러운데 이따가 혹시 이거 끝나신 후에 포트포워딩 좀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포트포워딩이요 네 제가 설정을 하는데 예 이론적으로 다 된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본인만 못 들어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다 못 들어와요 서브 자체가 아예 안 열려요 아예 안 열려요 예 아 어떻게 받으래 어떻게 받으래 어 팀 뷰어라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그거 받으시면은 저희꺼 컴퓨터 나중에 원격 조정 가능하세요 그때 한번 봐주실 수 있으면 부탁 좀 드릴게요 어 뭔가 뭔가 한 대 쳐진다 한 대 쳐진다 아 엔진 또 해먹었다 그 F1처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 이 차 이 차가 이상해 그렇죠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그냥 다른 차는 문제없어요 이러게도 좀 엔진이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엔진이 아까 튼튼하다고 그랬는데 이 차 어어 어어 다크벨라님 지켰구요 제이필리만 와 지금 액션님은 쭉쭉 올라가네 어 제이필림이 역전했구나 다크벨라님 캡틴기차 제가 아까 캡틴님이랑 가구나 캡틴님이 3위 오 아 진짜요 아 바크벨라님 5위까지 떨어졌구요 제이필림이 코스 이탈 캡틴님 어 사고 났는데 요건 세칸 안 띄겠습니다 경미한 사고에요 저기 일본 CKN에서 캡틴님 쇼컷했는데 저 비켜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캡틴님 쇼컷 하셨어요? 그거 비켜줘야 돼요? 쇼컷하면 비켜줘야죠 쇼컷에서 이득보면 내줘야죠 쇼컷에서 만약에 순위가 올라갔다면 무조건 원상복 시켜야 돼요 안그러면 페널티 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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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세트 코르사 리그는 페널티로 좀 과중하게 가죠? 피트스탑 100초 어때요? 쇼컷 아 옆에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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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됐다 이거 받아주는 사람도 진짜 잘 받아줘야 되는거에요 이거 아 이거 영상 좀 괜찮게 나오는데 아 내 순위 상관없이 영상만 재밌게 잘 나오면 돼 Generation 쇼컷 아 와아 앗 아이씨 아이씨 후위권 싸움 아주 치열합니다 가로드님 제이필님 바짝 붙어갖고 지금 추격하고 있어요 인으로 빠져서 추월하냐 아 폐기싸움인데 이거는 과연 과연 아 가로드님 아 졌어 아 실망인데요 아 엔진 터졌다 엔진 터졌다 엔진 터졌다 엔진 터졌다 엔진 터졌다 아 엔진 터졌다 엔진 터졌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엔진 터졌어 좋았는데 그전까지 좋았는데 희소식이 막 들려오네요 은근슬쩍 다크벨라닌 3위까지 올라갔어요 도라님 압도적인 흥동이구요 4위로 올라섭니다 근데 여기서 몰라요 여기서 몰라 이거 CK에서 아아 캡처슬론이 인으로 파고들면서 인으로 파고들면서 둘 다 런오프 둘 다 망했죠 누가 대참 손댔나봐 개이 페스티벌님하고 캡처슬론님하고 아니네 뭐지? 누구지? 아 저 언제 따라가지? 못따라가요 못따라가 에진 안터지시나 다른 분들은 아 곡스님이 4위로 올라갔구나 곡스님하고 캡처슬론이하고 브레이크 싸움인데요 캡처슬론님이 이겼네 아 좋은친구님 저 해결했어요 해결했어요? 예 잘됐네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액션이 7위까지 올라와가지고 지금 바로 앞에 제이필림 바닥을 쫓고 앞차고 29조 밖에 차이 안나 할 수 있어 이제 3분의 1 지났는데 뭐 어 트러블님이 나보다 앞이네요 아니요 엔진 해먹어서 백마커요 저도 한번 해먹었는데 뒤에요 백마커요 백마커 저 3개 해먹었어요 3개 해먹었어요? 비켜요 아직 멀잖아 안 믿힐거에요 셀카 뜹니다 아싸 저 원래 그거 해야되요 셀카 뜰게요 아 셀카 좋네 부지런히 따라가야될 아 셀카 뜬다네 근데 개인님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데 채팅 채팅 칠 수 있지 않나요 이거 뭐 채팅창을 잘 안보실건데요 아 채팅창을 봐야지 나오는건가 개인 카톡으로 보내야되는데 신추가 되있으신분이 나말고 또있나 신추가 되있으신분이 나말고 또있나 혹시나 혹시나 세카 운전해보고싶어서 다시 세카 부르신건 아니죠 혹시나 개인님 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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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개인님 안돼 그 개인님한테 누가 전달해줄 사람이 없어서 개인님이 팀스피크를 아직 안까르셨다 해가지고 혹시 원랭마커 추월해도 되나요? 안되죠 그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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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어 넷은 되는데 흫흫 일단 60킬로로 달릴게요 그때까지 예 이 게임이 아세토코르다 맞습니다 예 이 게임이 아세토코르다 맞습니다 예 하아 기회가 없네 아 오히려 오히려 더 이거는 망했잖아 아 아 아 아르타님을 또 어떻게 벌리지 이거 트러블림 추월해도 돼요? 아니 안된대 어차피 꼴 꼴찌잖아요 아 아 빨리 가요 어차피 빨리 갈 필요 없잖아요 빨리 붙어야죠 매너 매너 엘로플렉이지 아 아저씨 이 아저씨 일부 천천히 가네 다 붙었어요? 다 붙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직 안 붙었네요 트러블림이 빨리 안가요 일부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어 그럼 트러블림한테 초패넛트 써야되나 에? 에? 필드스탑 100초 어 왜이렇게 천천히 가지 밀고 다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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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붙었어요 다 붙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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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속도 80km까지 올립니다 예예 앞차 박지 않도록 조심해요 예 세카 박으면 안되죠 어 세카 박으면요 어 나 세카 박으면 역주행 해갖고 다 받아 버리죠 좀 더 빨리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느린데 100km 달립니다 예 트러블링 그런거 흔들지마 그가 부질없는 짓이에요 어차피 꼴진데 그가 부질없는 짓이에요 어차피 꼴진데 sls 그 세카 스킨도 지정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스킨을 갖고 있어야 돼가지고 아 그래요 아 트러블링 왔다갔다 하지 말라니까요 아 트러블링 왔다갔다 하지 말라니까요 아 트러블링 왔다갔다 하지 말라니까요 네에 거기다 내가 박는다니까 아 근데 나는 이 차 별로야 나는 모닝이 줘요 모닝이 모닝에 경찰 스킨이 피어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모닝에 경찰 스킨이 있으니까 네에 좀 더 빨리 가셔도 슬슬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처져있는데 120까지 올릴게요 이번에 들어가십니까 예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럼 조금 더 속도를 좀 속도감을 좀 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코너 돌아 나가면서 제가 속도 올려서 들어갈게요 트윈브론님 너무 무서워 근데 트러블링 나와야되는거 알죠 백마커니까 아 이 사람이 미쳤어 앞에서 왔다갔다 그러면서 아 막 속도 다 까먹어 아 미칠 것 같아 자리 아 미켜요 그냥 아 아 이거 백마커가 앞에서 알짱거려서 제 가족도 다 죽었는데요 어 거리 완전 멀어졌어 와 이게 사람이 알짓이야 이게 와 진짜 너무했다 트러블링 이제 나와요 백마커니까 트러블링 이제 나와요 백마커니까 트러블링 이제 나와요 백마커니까 아 엔시 케인 오버스피드 진입하셔가지고 트러블링 나와요 자리 내줍시다 나가요 나가요 아라타님 P2로 가셨는데 나씨 아 그래요 네 엔진 터졌나봐요 엔진 터졌나봐요 엔진 터졌나봐요 엔진 터졌나봐요 엔진 터졌나봐요 아싸 9등 아라타님 그렇게 느려요 저 원래 느려요 아라타님 앞서 가야되는데 한바퀴 쳐졌는데 아까 일부러 막 거기서 무빙한게 어디있어요 지사하게 진짜 제이님하고 트위브로우님하고 제이님하고 아니 그렇게 하면 내가 못밟잖아요 그거 앞차랑 더 벌어지고 그렇게해서 견제 아니야 견제 아이 견제를 왜요 야 여기 4대가 뭉쳤어 어 액션님이 다시 2등이시네 가로등이 페널티 들어갔지 싶은데 페널티 왜 들어가요 그게 어 네바퀴 타나 아이 전혀 전혀 어 트위브로우님 런오프에 나갔어요 아깝습니다 도란님이 1등이고 엑션님 2등 바쿠벨라님 3등 카푸슬로님 4등 복스님 5등 제이필름 6등 아 이거 이거 안되나 슬림 안나오나 아 슬림 안나오나 슬림 슬림 나온거 같은데 그 경합 뒤에 트위브로우님 가로등님 하고 경합 인데 졌어 가로등님이 제가 양보했어요 아까 엔진 터진 기억이 있어서 ar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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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님이 제이필름 역전에서 6위까지 올라왔구요, 그니르 티임브로우님, 그리고 한 바퀴 차이나요, 한 바퀴 차이 아 그래도 초월할 수 있는 건 알죠 과연 백마커에게 따일 것인가 라인 좋구요 망했다 어 약간 앞섰는데, 이거 브레이킹 샤워 비슷하게 브레이킹 밟았는데, 가로드님이 조금 앞죠 인을 타고, 인을 먹었기 때문에 가속에서 유리해서, 가로드님이 앞으로 나오는걸로 가로드님 8위 어? 차 없는데? 어? 아 옆에 꿇어 옆에 꿇어 옆에 꿇어 옆에 꿇어 가로드님 인잡고 왜 밀려요? 아 아웃을 자리 준다고 안 막았어요 아 이번엔 트위브로우님이 양보하신 것 같네 아 저도 최대한 안 박으려고 꺾긴 꺾었어요 요번에는 1, 2일 싸움이 좀 치열해요 1초 정도 차이로 왔다갔다 하고 있네요 앞차 다 잡을 수 있는데 이제 고디를 또 한 2초 차이로 다크벨라님이 따라오고 있고 다크벨라님하고 캡틴 슬로님하고 차이가 좀 약간 있구요 캡틴 슬로님 뒤를 북스님이 약 1.4초 차이로 쫓고 있고 고디를 또 한 게이님이 또 바짝 복스님이 붙어있고 제이필님이 약간 떨어져있구요 트위브로우님하고 가로드님은 영혼의 배틀하고 있어요 영혼의 배틀하고 있어요 오 아 실수x2 실수 아 이거 아씨 아잇 아 가로드님 트래픽이 막혔어 아 이거 내가 주.. 얘가 이거 치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고나니까 하핳 하핳 아 이거 예 가로드님 부름때는 차를 딱 두 바퀴 딱 들어갖고 이렇게 차를 딱 세워갖고 이렇게 딱 가야죠 사이에 아 그걸 박을까봐 쫄았어요 욕먹기 싫어서 제이 브로우님 앞으로 쭉 나가고 있구요 지금 가로드님 제이필님하고 제이필님 아 완벽했다 이거 어 엑션님한테 다 따라잡혔네 아 굿 굿샷 아휴 망했다 브레이킹 간판하는게 잘못봤다 가로드님 런오프 안녕하세요 트러블님 가로드님 앞서갔구요 아 아 간판 하나 잘못봤어 아 액션님이 도란님 귀 맞짝 붙었어요 지금 가로드님 트러블님 나와요 백마커 나와요 손이 상관없어보인데 한번 놀아요 아 나와요 나와요 나 갈 길이 바쁜 사람이야 슬립 탔어요 지금 액션님이 슬립 타고 아 아 옆으로 나가고 백션님 아 못다잡았죠 못다잡고 어 이게 블루플렉인데 이거 흫흫흫흫흫 예수님 부탁은 없잖아요 같이 놀아요 아 앞에 나 다 잡을 수 있어요 진짜 나 페이스가 내 페이스가 좋아 앞차드보다 아 그 내드렸는데 저한테 다시 따있는거 아니에요? 아 액션님이 아 멀어진다 멀어져 아 액션님이 전에 또 저기 뭐야 또 데이터나 오벌 당일때도 저 일부러 안 잡으시더라고 마지막 딱 마지막에 왜 싹 잡아먹으려고 이왕 벌어지신거 아 근데 진짜 비켜져요 진짜 예 계속 브레이크 타이밍이 있고 아 크록셀 아니에요 크록셀 아니에요 이거 차가 온메이크 차라서 이 정도는 비켜줘야되요 그냥 속도가 똑같아서 어 아 액션님이 골라님 옥문이 아 근데 완전 말렸네 아 아 가로디 가로디님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서 배틀하니까 아 너무 말린다 dvs님 오셨네요 다였다 어 액션님 1위 하 하 아 지금 계속 말리잖아요 진짜 아 앞차를 점점 멀어지잖아요 하 아 말리잖아요 아저씨 때문에 하 블루플렉은 딱 지키고 있어요 아 아니 진짜 베스트라인에 안 나온다니까 아 아 아 멘탈이 깨졌다 씨 가려면 빨리 가요 빨리 앞차들 까지 거까지 끌어다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 페이스 완벽 보였어 아 열 바퀴로 어떻게 버티지 하 하 어떡하지 캡틴님 앞에 계신 분 아까 척도 못 줄어 가서 초컷 했는데 팀 스피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요 누구 게이 님이 아니 캡틴님이요 어 잠깐만 캡틴님 앞에 게이 님하고 사고가 났는데 요거는 추가 사고 없으니까 그냥 갈게요 세크 없이 세크 없이 뭐야 도라님 킥 누가 있어요 예스 누르면 돼요 하 하 하 누가 킥했지 핏에 계신 분들 중 한 분 하 아 킥 안당했네 아깝다 어 8등이네 올라섰다 역시 제 효과예요 누구 엔진 터지셨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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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채 앞에 뿐 페이스 흩들어 놓으라 보라님하고 액션님하고 영혼의 배틀 아 와 이야 빤짝 붙어서 그냥 공문이 딱 체삭 달라붙어 보코넛 도네요 아 전 이게 지금부터 노잼이겠네요 아 페이스도 안나오고 왜요? 망했어요 이제 앞차도 못잡아요 아까 멘탈이 깨졌어요 아까 깨져서 회복이 안되네요 아 보라님하고 액션님하고 아 과연 이는 도라님이 잡았는데 합차하고 거리도 너무 많이 나서 아 액션님이 잡겠네 근데 여기서 코너를 도라님이 좀 빨라서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도라님이 잡은거 같은데 아 아 근데 도라님이 밖으로 나가고 아 엔진 아 반찍이다 바로 미소시길 어 거기 휠투일이 아니구나 어 도라님이 잡았네 일등 인데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뭐야 캡틴님 뭐지 엔진블록 아 아싸 아 아 앞에 1,2,2 배트를 하는 바람에 제가 뒤에 다 따라붙습니다 1,2 배트 때문에 바코벨라님 어부지리를 3도 지금 아 반격 좁혔구요 아 아 숨 마시자 아 숨 마시자 이러고 봐야겠다 오늘 참가자가 별로 없어서 숨 마시면 숨 마시면 숨 마시면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라님이 지금 1등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제가 2등요 아 2등이구나 네 아 내가 거꾸로 보고 있었네 배틀배틀 으 으 으 으 으 아 나 가운데 라인그레이드게 보라님 천 줄 알았어 아 그냥 민무늬가 저기 액셔님 천재라고 아 액셔님이 여유있게 지금 초코너 들어가구요 아 바쿠벨라님 은근슬쩍 따라왔구요 몇냇 남았어요? 지금 7냇 남았어요 지금 15냇.. 16냇째에요 아 아직도 2분.. 2분 10초되네 베스트랩이 3이 다쿠벨라님은 조금 떨어졌구요 페이스가 지금 그래도 아직 도라님이 액셔님 사정권에 두고 추격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코너님한테 실수 하나만 살짝 하면은 와 뒤에 캡틴님하고 배틀도 쩌는데요 밑에 뒤에 제 8등 9등 배틀 쩌리 배틀이요? 예예 조팍 배틀 예 쩌리 배틀 장난아닌데요 저기 제 뒤따로 오는데 아라타님하고 캡틴 슬로우님 말씀하시는거구나 아 저 엔진 둘다 잘하는데 엔진 터져가지고 저기서 아라타님도 아까 네 엔진때문에 이동 달리시다가 어 캡틴 슬로우님 쟤 뭐지 쟤 보다 캡틴 슬로우님이 저기 뭐야 페널티 먹었어 그래서 속도 확 줄었는데 아라타님이 뒤에서 받아서 아 역시 역시 아 역시 그 쩌리 배틀답네요 치열하다 치열하다 아우 캡틴님 아라타님한테 밥밥을 쏘셔야겠네 아 나 10초인데 앞차랑 아 너무 먼데 제가 내 차 볼까요? 제 앞인데 제 앞인데 그냥 깔아는 것만으로도 짜증나요 그거 진짜 페이스 꼬여 와 진짜 진짜 페이스 꼬여 원래 브레이킹하듯이 하면 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막 진짜 꼬여 페이스가 아 워 도란님 멀어지네요 액션님 하고 멀어지네요 네 오오 지금 뒤에 배틀 쩌는데? 10초..당하나? 오 뒤에 장난 아니다 아라타님 원래 페이스가 더 좋긴 좋아요 어? 한대 쳐졌다 아라타님도 말렸네 지금 페이스가 2분 8초때 나오는 페이스인데 아라타님은 완전 말렸네 지금 차 한번 터지면서 아 앞차 보이는데? 코너 두개 차인데 많이 미쳐놓은거에요 아 9초차구나 앞차나 9.75차 랩당 2초씩 잡아야되네 그러면 잡을 수 있네 랩당 2초차 야 액션이면 안된다? 저 퀄리 기록도 안되는데 모르죠 근데 순간의 방식이 그런건 없네요 잡차 트러블..아니야 아이씨 빨리 앞으로 가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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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풍족하고 못따 못따라가요 뭐 다 똑같은 찬데 뭐 아이씨 누가 신대났어 엔진 엔진이 너무 약해 엔진 벌써 몇개째 써요 지금 돈이 남아도네 네번째 엔진 아이씨 돈이 남아도네 네번째 엔진 네번째 엔진 어허 돌림이 아 랩당 1초수 따라가는데 이러면 못잡는데 어? 돌림 실수했어요? 네 바크벨라님하고 관계 확 줄어들었네 갑자기 모래가 밟고싶어가지고 아아 아아 어이거리면 슬립 탈수 있는 거리인데 아까부터 슬립 계속 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왜 못 따라잡아요 슬립하고 겨우겨우 지금 속도 내 타입만 단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정도만 해도 분지되지 슬립은 타서 자러 가는거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사과를 쓰니까 괜찮아요 저는 사과는 빠르죠 예 아 빠르게 해야죠 예 아 빠르게 해야죠 그래서 호도를 좋아해요 하아 진짜 하아 썩었다 요런 개그가 근데 트러블림 나중에 회사가면 저런거에 부장님이 웃어줘야되요 나중에 다 취직하면 다 도움 돼 이거 다 요런거 딱 그 한번씩 가끔가다 들어주면 잘 돼서 좋아요 아이 아이 고품격기거라 그게 요게 밤부러 범죽은 못해요 요게 바로 들었을때는 감이 안오는데 나중에 이제 잘 때 이제 빵 터지는게 이거 녹화되는거 아시죠? 저도 하고 있어요 예 엑션님 어떻게 도는거지 잘 도는거겠죠 잘 도는거겠죠 엔진 다섯번째 꺾어냅니다 엔진 다섯번째 꺾어냅니다 이럴다 엔진 다 쓰겠네 아 부자네 부자 그냥 한바퀴 한바퀴 한경기에 하나 쓰는게 아니고 나는 두바퀴 하나 쓴다 세바퀴 한개 쓰나요? 네바퀴? 아우 왜 하필 마지막꺼네 아우 지금바퀴도 덜 됐다 아 다시 멀어졌다 아 29초 때가 나와야지 주는데 아 아 기어하는것도 바꿔가면서 계속해보는데 못따라잡겠는데 제가 어제 도라님은 지금 디펜스 신경쓰는데 다그벨라님하고 또 줄어들었어요 아예 붙으셔가지고 아까부터 예 저는 이게 다 그냥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다에요 이게 다에요 아 아 트러블 또 앞에 있어 아 아 또 풀깎았다 타이어는 다들 뭘로 끼셨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나요? 스트릿 타이어는 못 끼잖아요 아 아 그런가 이 차도 뭐라군지 오래되가지고 스트릿 띄잖아요 스트릿 스트릿 끼면 망하죠 예 예 그래서 안꼈어 어 타이어 마모가 좀 되긴 되는구나 어 그래요? 지금 저 세타이었네 하 98% 2% 나오면 되는데 트러블님 기름 10m만 넣고 달려요 기름도 많이 넣었구나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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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없어 엔진은 새거니까 아 누구 차 터지는 소리 안나나 제꺼요? 말고요 그 터져봐야 쓸모없는거고 어차피 터질거는 가로드님 7위까지 올라갔어요? 제자리 찾아간거죠 올라간게 아니고 제자리 갈래면 5위까지 올라가야죠 6등이에요 6등 제가 퀄리 6등 했기 때문에 예 아 퀄리 6등이구나 한계단 더 올라가셔야죠 아 트러블 때문에 왜? 아 트러블림 때문에 말려가지고 베이스가 중반에 어 뒤한분 따라오시는데 아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흐흫흫흫 흐흫흫 아니 그 뒤에요 캡틴님 그 뒤에 신경 안쓰신거 같은데 어 캡틴님 빠른데 아 캡틴님 또 아라타니까 같이 데리고 오잖아 버텨야되는데 아 어 랩타임이 많이 쳐지긴 쳐졌다 하 11초 때 나오네 아 아 점점 액션님이 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점점 트러블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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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멀구나 지금 비켜주면 안돼요 아 나 좀 먼거 같은데 들어가면 아스카드 들어가면 잡을거 같은데 아 빠져나가서 비켜 드릴게 아 지금 아씨 슬립 타니깐 이렇게 간격 유지해서 가지 안그러면 진작에 쳐졌죠 미클린다 근데 뒤에 님이 있어서 어이구 어이구 죄송합니다 아싸 6두요 컷 두 랩이요 왜요 이미 다 정렬은 된거 같은데요 아 왜냐면 제이플리님이 사고가 나서 복귀하다가 재차 사고가 나가지고 세카를 이거도 재난 상황인거 같은데 2렙 남았지 아이씨 아이씨 액션님 아스카리에서 아니 아니구나 아 트러블링 뭐해요 진짜 거기서 아 진짜 옆에 차 아 말리네 진짜 아 맞아요 아 백마커가 자꾸 깔짝깔짝 하잖아요 에이 선두차가 느려요 아 느리다고 해서 자리 내줘서 앞으로 가면 엔진 터져갖고 또 앞에 있고 자리 내줘서 가면 또 앞에 있고 아 나 진짜 왜그래요 사람이 이거 일부러 그런거 같은데요 일부러 일부러 자리 내준 다음에 엔진 하나 해먹고 엔진도 어디서 해먹냐며 마지막 코너에서 왜 해먹어 여기서 아스카리 지나서 아 여기서 해먹고 또 내 앞에 떨어지고 막 아 요거 제가 리플레이 저장해갖고 제가 과연 엔진 해먹는 타이밍이 언젠가 그래갖고 내가 트메님 수상하다 저격수야? 아 딱 걸렸네 어 잠깐만 트윈브로님? 잡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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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몰라 이거 이거 모른다 이거 모른다 마지막 뎀 아니에요? 내가 본데 못 잡을거 같은데 저격수 버리면 이게 이제 두바퀴 남았어요 아까 뻥쳤어요 아 뭐야 아 아 근데 어차피 세바퀴 남아도 세깍 띄우기 좀 버시게 아라탄이 완전 말렸어요 엔진 한번 터지면서 캡틴님한테 막혀가지고 그런거 같네요 지금 뒤에서 못 나오고 계시네 과연 과연 가로도 그는 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봐 뒤부터 걱정하셔야 될거 같은데 아 오지마요 진짜 아 오지마요 진짜 그럼 마지막으로 엔진 해먹고 막어 그냥 아이 그럴 수 없죠 와 담기면 진짜 와 액션님 저리 빠르면서 제 뒤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즐기셨던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오늘은 해피엔딩이네요 지난번 5벌 달릴때는 제 뒤에서 그냥 딱 붙어달려서 사고나가지고 쳐지셨는데 해피엔딩에 채물이 되버렸네 네 그렇죠 모든 영화는 조연이 필요한거니깐요 아 이거 못잡겠는데 가로드님 트윈브로님 못잡겠는데요 예예 저도 느끼고있어요 간격이 안줄어드는데요 예예 저도 느끼고있어요 아 어 잠깐만 멈췄어 화면에 멈췄어 어 됐다 풀렸다 풀렸다 아씨 오우 직업했네 다행 직선에서 멈춰가지고 도로 엔진 해먹으면서 막 앞으로 뒤로 막 이러는거 아니에요 지금 아아 쟤 아 쟤 아 하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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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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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틀어볼려 하지마요 진짜 아 차는 왜그래요 아 왜왜왜 정직하게 추월하려고 했는데 아 두사람 열심히 아웅당하는 사이에 아라탄이 벌써 치고 올라왔어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트윈브로님 미스 났어 미스 났어 미스 났어 미스 났어 미스 났어 미스 났어 어어 트윈브로님 사고 아이 저기 스피인 아이고 아쉽네요 아쉽네요 트리플 악셀 아이고 아이고 요거 제가 세카를 안뛰겠습니다 랩이 얼마나 마지막 바퀩니다 마지막 바퀴 마지막 바퀴 세카 안뛰겠습니다 아 마지막 바퀴에요? 하지마요 트윈브로님 물귀신작전 야 요거 재밌다 요거 요거 재밌을거 같은데 요거 과연 아아 아 밋밋하게 그냥 가네요 보 shortcut 슬립 나오는데 곽 나오는데 cam가오는데 아 나 나 무조건 recurrent 안달릴거야 뭐 양보 그런거 없어 앙신ь dw 로 broaden 아 액션님 마지막 코너에 들어가시네요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아 잡히잖아요 아라타님한테 아 님 때문에 비켜드려야지 아 블루플렉인데 이거 아라타님하고 아로드님하고 이제 진짜 영혼에 맞다이 유일하게 볼건이 이거밖에 없네요 슬립각 나오시는데 아 이거 사고나는데 이거 사고나는데 이거 진짜 사고나는데 아 진짜 이거 진짜 사고나는데 사고 진짜 사고나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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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기를 내가 말렸다 6위 가로드님 6위 예 6위요 잡혔다 6위 아니에요 저한테는 5등으로 뜯으시네 인 인 인 인 아라타 인 인 어 가로드님 나가고 있어 나가고 있어 나가고 있어 나가고 있어 컨택 있어 컨택인가 가로드님이 아라타는 살짝 민거 같은데 아 몰라 몰라 아 나 몰라 제가 밀었나요 그냥 밀었네 아 이렇게 손이 끝났네요 아 박빈이었네 아 너무 힘들었다